6월 19일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매질과 옥사리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 옵니다 알렐루야 복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구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민족화예위원회 위원장 유재걸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남북 관계가 짙은 어둠 속을 걷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평화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성경구절 탈출기 21장 24절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죄인에게 그 고통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한 차원 높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악인과 맞서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 안에도 그 악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꾸 그 생각에 잠기다 보면 점점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 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악인에 맞서다 우리 자신의 평화도 깨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 화는 속성상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 마귀는 그 미움과 분노 화 속으로 우리를 더 깊이 젖어들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는 군중을 생각해 보면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악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2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이의 회개에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에도 죄인들의 회개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죄인들이 벌 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죄에 물들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의 회개와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주저합니까 마테오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야구보 5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남과 북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힘의 대립 미움이 아닌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9시 기도뿐 아니라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바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인 평화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여 천사가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담게 영원히 찬례하도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주님의 단지 생명의 밤을 주신하니 운해로운 당신의 사랑 신비스러운 복된 성사여 생명의 음식이며 전사의 양식이며 풍성한 주의 근처 무엇의 위기이며 복되어라 주님의 단지 생명의 밤을 주신하니 운해로운 당신의 사랑 신비스러운 복된 성사여 영성채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영성채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문화 문화 iter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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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감사합니다.